네 사랑하는 빅파창전농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파창전농원 사장 정영훈 입니다 2021년도 올해 씨없는 유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씨없는 유자는 일반 유자에 비해서 씨가공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씨없는 유자는 그 씨로 갈 영양분이 가육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 비타민 함량이 아주 높고 알카리성 입니다 여러분들 씨없는 유자는 지금 현재 2021년도 현재 일반 유자에 보다 3배 비싸기 때문에 빅파차 유자차도 그렇고 이제 열매도 그렇게 어 아주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없는 유자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없는 유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지금 마이너스 97% 입니다 그러니까 97% 가 더 공급이 되어야 우리나라 씨없는 유자 시장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없는 유자는 일반 유자에 비해서 조금 어릴때 포도에서 좀 나무가 작지만 노지에 생기게 되면 아주 어 속도가 성장하는 속도가 월등히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다 같아지고 나무가 7년 8년 10년 되면은 뭐 30키로 열매 여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어 지금 씨없는 유자는 우리가 지금 그 만들어 내야 될 게 많습니다 씨없는 유자 비타민 ABCD 그 다음에 E는 지성이죠 그 씨없는 유자 C에서 또 비타민 E를 뽑아 가지고 또 우리 건강을 또 책임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건강 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비파 창조농원을 통해서 씨없는 유자 주문을 하시려면은 056324677 01023674677 yh3033함uel.net 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씨없는 유자에 대해서 상담도 친절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2021년도 코비드 바이러스 잘 넘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